나 나 나 사랑해 나 나 나 나 사랑해 언제까지라고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난 우리의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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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종이비행기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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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런 종이 따위 가지고 울리는 거야 왜 이런거 가지고 갔다가 왜 이렇게 진짜 너무 울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네 소환이 타이밍을 좀 뭘 좀 좀 안해 눈물이 꽉 나서요 반갑다고 전해라 감이 똥받아서 울었다고 전해라 우리의 끝은 아직 먼 얘기라고 전해라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소녀시대라고 전해라 지켜줘서 고마우라고 전해라 아아아 하하하 아아아 짜증나 짜증나 치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